오늘은 머리 깎는 날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해, 준범이 얘 나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 유전자랑 싸우는 거에서 이겼다, 아빠가 야, 이게 웬 대학교 캠퍼스야? 캬, 날씨 좋다 5월은 푸르구나, 우리들은 자란도 그대와 함께 오, 뭐야?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아기랑 피크닉 오늘 어린이날이란 말이에요 덕당 한마디씩 해줘요 엄마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벌어, 준범아 그때가 좋은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 그게 무슨 말이야,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니 준범아, 우와, 여기 뭐야? 저희는 팬인데, 저희 옆에서 리스 같이 리스 찍을 수 있을까요? 저희요?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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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어? 야, 한다, 정말 오케이 한다고 한다 한다, 오마이갓 하고 있잖아, 지금 혹시 똥별이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셨어요? 엄마가요? 엄마, 엄마 갓, 예수, 예수, 나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엄마, 엄마 갓, 정말 뿐이야 I'm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오케이! 오케이! ISH YOU ARE GON helps! NO YOUR SERGE 여 EVEN YOU ARE Y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